한주간 뉴스의 핵심한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CBS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아시안게임 소식을 종합해 주신다고. 지금 뉴스들이 너무 참 듣기 힘든데 그래도 되게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제가 연휴 전에 사실은 프리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목들 볼 만하다. 이런 선수들도 주목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기간이 다 지나서 2주가 넘게 지나서 폐막만 남은 상황이고 주요 종목들 웬만하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정리를 해주셔서 정리해 주신 것들 중심으로 보게 됐고 실제로 이준규 기자가 예상한 대로 맞아들어간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분석해드렸다기보다도 그 사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많이 내놨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사정에도 정통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출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응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는 선수였지만 중국이나 일본 선수랑 싸우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다행히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성적들에 대한 관심도 적당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다양한 종목에서 특히 아시안게임에서는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게 눈에 띄었는데 특히 우선 처음으로 수영에서의 메달을 딴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9월 20일 때 24일, 5일 이때부터 수영 종목들이 결선이 치러졌었는데 굉장히 즐거웠었어요. 사실 우리가 수영 강국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수영은 사실 나라의 경제력하고 비례한다 이런 표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기초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필드에서는 육상, 수상에서는 수영, 이건 기초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 일본도 수영 강국인데요. 그런데 100m 자유형, 50m 이런 데 굉장히 육상으로 치면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이런 종목들 굉장히 관심이 높은 종목들인데 여기서 메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24일 날에는 자유형 100m에서, 내가 소개를 지난번에 드렸었지만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황선우 선수가 동메달로 포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 날 지우찬이 50m에서 금메달을 딴고 이틀 후에 200m에서 황선우가 금메달을 따고 중거리인 400m, 800m에서는 김우민이 연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다음에 저병에서는 백인철이 50m 금메달 또 800m 자유형, 개형, 달리는 건 개주라고 하지만 수영은 개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양재훈, 이호준, 김우민, 황선우가 단체에서 금메달을 봤어요. 수영을 보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사실은 결승전을 볼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김우민 같은 경우는 중거리랑 개형까지 해서 3관왕, 3관왕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MVP 받을 때도 여러 개 메달을 땄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 단순히 또 메달만 많이 획득했냐? 그게 아닙니다. 기록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승한 선수들을 전부 다 한국 신기록, 대회 신기록을 대부분 경신을 했고 그다음에 개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신기록까지 경신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수영 되게 잘하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시안게임에서의 좋은 성적이 단순히 아시안게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림픽에서도 또 밑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선수들이 교수하고 나서 인터뷰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올림픽을 준비하러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해서 개인기록이 점점 좋아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번 대회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다음에 열릴 올림픽이 더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박태환 선수의 어떤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짙었지 않습니까? 물론 박태환 선수 대단한 선수 맞습니다. 야구에 박찬호 선수라든지 골프에 박새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했던 것처럼 수영에서의 어떤 박태환 선수의 어떤 족적은 굉장하지만 문제는 그걸 계속 넘어서면서 더 뒤에 훌륭한 후배들이 나타나서 쉽게 말하면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지면서 계속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었던 게 우리나라 수영계의 어떤 능력이라보다는 박태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컸지 않았겠느냐. 예전에 그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선수가 동시에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선수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코칭 스태프의 어떤 훈련 시스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당연히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와 사랑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고 그게 이제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그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가 수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박태환 선수같이 누구 특출난 누구 한 명에 의해서 메달을 땄다면 지금 이렇게 골고루 땄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반을 갖춰놓고 있다. 그렇죠. 골프를 보면 이제 그 여자 골프가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뭐 태극 낭자 이래가지고 1년에 뭐 LPGA 대회 이런 데서도 막 우승을 막 한 10번씩 넘게 하고 이런 게 최초에는 이제 고군분투했던 옛날 선수들 한두 명씩이 이제 스타플레이어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게 커지면서 관심들이 늘어나고 국내 골프장의 아버지들이 이제 딸 손을 붙잡고서 나도 골프 배워볼래 이러면서 막 했던 그런 것처럼 수영도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여자 대표팀에서는 조금 성적이 아쉽다. 네. 여자 대표팀은 숙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타플레이어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근데 또 같은 대표팀이다 보니까 사실은 남자 대표팀의 어떤 성과가 단순히 그 성과에 대한 어떤 결과 공유가 남자 대표팀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리뷰를 하면서 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숙제를 잘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펜싱. 펜싱 너무 멋있잖아요. 펜싱 멋있죠. 네. 펜싱에서도 성과가 좋았어요. 이게 뭐 유럽 스포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칼 들고 탁 찌를 때 어떤 뭐 겐지 뭐 이런 게 좀 나는 그런 스포츠인데 이게 또 신구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뭐 남자 대표팀 사브르에서는 뭐 구봉길 선수가 굉장히 오랜 기간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평가를 받았었는데 7살 어린 후배 오상욱이 둘이 같이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해가지고 뭐 약간 즐거운 상황이죠. 누가 이겨도 우리나라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사실 5년 전에 제카르타 팔렌방 때도 둘이 이제 결승전에 맞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15대 14 딱 한 점 차로 이제 구봉길 선수가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동생인 오상욱 선수가 15대 7 굉장히 여유있게 이기면서 이제 뭐 복수를 했다. 약간 이러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력전을 펼쳤고 그다음에 뭐 단체전에는 또 같이 출전해가지고 같이 이제 금메달 목에 걸고 아 자연스럽게 에이스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구나. 구봉길 선수가 이제 또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머지않은 시점에 아마 은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되게 좋았다. 굉장히 뭐 이런 부분 평가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정말 축하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니 은메달을 땄는데 다 더 기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선후배 사이에 어떤 뭐 우애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고봉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번 대회에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던 게 아시안게임에서 통산 6개의 금메달 목에 걸었거든요. 그래서 7개를 걸어서 뭐 경신, 최고 기록, 최다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뭐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개인전에서 이제 석패를 하면서 거기까지는 안 됐고 타이 기록까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대표팀도 성적이 좋았어요. 사브루 개인전에서 윤지수 그다음에 FN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펜싱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궤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 많이 나왔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도 이제 5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뭐 종주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메달 우리가 항상 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위치를 지켜냈고 사격도 사실은 뭐 메달은 굉장히 많았는데 동메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메달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괜찮은 성적이 아닌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송적을 거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달 수는 많지는 않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교체라든지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탁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여자 탁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시안게임 우승이 올림픽 우승하고 거의 똑같은 뭐 이런 겁니다. 중국을 어떻게 넘느냐 못 넘느냐 약간 이런 건데 아니면 운이 좋아서 다른 나라가 운 좋게 중국을 이겨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만 이제 우승을 많이 해왔었는데 여자 탁구도 사실은 이제 금메달이 하나 나왔거든요. 복식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는 대표팀 에이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신유빈 선수가 이제 선배인 전지희 선수랑 짝을 잃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신유빈 선수는 올림픽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성장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장 과정들을 되게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탁구 예전에 이제 어떤 중흥기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갈급한 그 갈증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키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복식에서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올랐는데 이게 2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탁구에서 항상 우리가 메달을 땄다 생각했는데 21년 만이라서 좀 놀라게 됐어요. 사실 뭐 팔파롱올림픽이나 이때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탁구 되게 잘하잖아. 이렇게 생각 잘하는 나라는 맞는데 또 항상 우승을 하는 건 또 아니었고 근데 신유빈 선수가 이제 두 선수 나이차가 전진희 선수랑 이제 12살 뛰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나이차를 이제 무색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호흡이 좋았고 그 다음에 신유빈 선수가 되게 어리잖아요. 2004년생이거든요. 마지막 메달이 이제 2002년 부산대회였는데 그 자기 태어나게 해줄 전에 있었던 그 대회에서 이제 얻었던 그 금메달을 시간을 넘어서 따주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결승 상대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남북전이 펼쳐진 게 33년 만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또 이번 대회에서도 약간 또 매너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욕설을 한다든지 주먹 휠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표기할 때 북한 방송에서 표기를 남조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괴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남북전이 좀 탁구는 훈훈하게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활약할 시간이 더 길 텐데 좋은 모습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망주의 성장까지 살펴봤는데 또 눈길을 끌었던 선수나 팀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게 지난번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면제로이드라고 선수 본인한테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난 대회 같은 경우는 손흥민, 황희조 이런 선수들이 군면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다 같이 기뻐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선수 인생에서 고 1,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으니까 자기 전성기 때니까 왜냐하면 국가대표를 할 정도 실력이면 자기 실력이 가장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프로리그나 프로 어떤 대회가 없는 종목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상금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프로 같은 경우는 연봉이 뭐 억대에서 10억대 가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골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김시우, 임성재 PJ에서 다승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물론 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나이들도 사실 많이 찼어요. 김시우 95년생이기 때문에 만 28세 군대 가기까지 1년밖에 안 남았던 상황이었고 임성재도 98년생 장유빈 97년생 이런 선수들도 다 2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골프가 성적을 잘 거둬서 이 선수들이 좀 활약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단체전에서 2위 태국을 20타 이상 차이로 우승을 했고 임성재 선수는 좀 아쉽게 한타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어쨌든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다 따서 돌아왔으니 이제 어떤 국위도 선양을 했고 본인의 어떤 프로 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성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쁜 일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뛰었지만 하지만 다른 선수들과 다음에 다른 국민들도 같이 보면서 기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또 이렇게 메달을 따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경우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경우도 좀 있었죠. 이게 진짜 롤러스케이트 사건인데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3,000m 개주였는데 마지막 주자였던 선수가 결승지점 통과 직전에 세리머니를 하다가 그 뒤에 열심히 따라온 대만 선수가 이게 롤러스케이트도 스케이트 종목이잖아요. 근데 스케이트 종목 하면 우리나라 쇼트트랙 강국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김동성 선수가 발 쭉 내밀어서 몸 뒤에 있지만 발을 쭉 내밀어서 왜냐하면 이게 도구가 미끄러지는 도구니까 그거를 이제 롤러스케이트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대만 선수가 그거를 했는데 사실 세리머니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 우승했구나 이러면서 잠깐 손을 번쩍 들었던 것뿐인데 그 찰나에 이걸 내밀면서 대만 선수가 들어왔는데 0.01초 차이였거든요. 지금이 그렇게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0.01초는 사실 체감도 안 되는 속도고 시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만 선수는 자기가 이제 2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자기네 대표팀 선수들은 다 미안해 미안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우리는 반대로 다 같이 태극기 등에 걸쳐 매고 트랙을 돌면서 세리머니를 집탄 세리머니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경기 기록이 딱 떴는데 은이 나온 거예요. 정말 희비가 없거든요. 이러면서 하다가 주제 운영진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판독을 해봤더니 대만이 0.02초 차로 먼저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대만 선수들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되게 좋아하면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나갔고 그다음에 시상식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 정말 너무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사과를 했는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철원 선수 귀국하고 나서도 SNS에다가 거의 뭐 대국민 사과성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또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혼자만 걸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동료 선수들까지 걸려서 팀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날아간 거라서 마음의 부담이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들이 좀 잘 보다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가장 안타까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교훈을 하나 줬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 줬는데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해보자면 전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 얘기해 주셨었는데 e스포츠에서도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이상혁 선수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페이커 하면 어? 들어봤어?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한 어떤 대경제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이자 또 사실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한 해 벌어넣는 돈만 수십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금 누적 상금만 143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원 상금이 20억 원이라는 얘기는 기타 부수입, 면봉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거에 한 대여섯 배 이상 벌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실력을 인정받는 선수인데 그런데 이 선수도 나이가 96년생이에요. 27살.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e스포츠는 선이 진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피지컬이 되게 중요한 종목이라서 이 선수도 사실은 20대 후반에 접어들면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이번에 되게 좋은 성적으로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실 세트 한 세트도 안 내주고 대표팀이 그냥 결승까지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첫 번째 시범 종목으로 지난 대회에 있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역시 페이커는 페이커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기록들에 더해서 이제 골드메달까지 더해지는 앞으로 진짜 이 선수를 넘어선 선수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e스포츠에 또 하나 소식이 있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뭐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요즘 친구들까지 다 알고 있는 게임 제목이죠. 이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출전한 김관우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 김관우 선수가 44살입니다. 44세. 저랑 동료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포츠가 아니 뭐 앉아서 하는 건데 뭐 나이 먹어서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승을 했어요. 전승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실력적으로 볼 때는 한 3, 4위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예상을 뒤였고 전승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직장도 다니고 있고 나머지 시간을 다 연습에 쏟는 그러니까 거의 직장 생활과 게임 연습 외에는 자신의 삶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44살이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니까 기사가 났었어요. 뭐라고요? 삼국지 등장인물 중에 가장 노장 이런 평가받는 사람 황충이라는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황충에 비유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니 내가 이름이 관우인데 황충에 비유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또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네. 김관우 선수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박재웅의 한판 승부에 출연을 했었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방송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김관우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 그러면 다른 선수들도 누가 있냐고 찾아보니까 이 40대 출전한 선수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선수들이 단순히 그 입상하는 수준 정도 아니 아니 출전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입상을 할 정도로 성적이 되게 좋았다. 근데 소개해드릴 선수가 대표적인 어떤 지금 뭐 여러 스포츠계 통틀어서 대표적인 노장 선수로 불리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이제 여자 체조 선수 도마에 출전한 그 옥사나 추소비티나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대표입니다. 근데 이 선수 나이가 48세예요. 아니 근데 체조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연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48세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은 그 체조 선수들 전성기가 대부분 10대예요. 20대도 아닙니다. 뭐 리듬 체졌든 기계체졌든 뭐든 대부분 이제 여자 선수 같은 경우 특히 남자 선수는 이제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지만 여자 선수 되게 유명한 뭐 코마넬치나 이런 선수를 보면 전부 다 10대 때 이제 스타가 된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이 선수가 안 그렇냐 아니 사실 이 선수도 그랬었어요. 처음 이제 출전을 했을 때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어머 이게 31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난 17세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도 되게 잘했던 선수였던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소련의 후신이죠. 독립국교연합 소속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후에 올림픽만 8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되게 잘해요. 올림픽 8차례 나갔다는 건 30년 동안? 네. 넘게 선수생활을 한 거죠. 와 그리고 이번 대회도 4위 했습니다. 못하지 않았어요. 와 어머 그리고 지난 대회 때는 심지어 은메달이었어요. 여서정 선수가 그때 이제 금메달 땄었는데 바로 뒤에 은메달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전설이네 전설 그러니까 이 기량을 30년 넘게 유지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같이 출전한 체조선수 중에 최연호 선수가 15세거든요. 파자라스탄의 안피사 이바도바라는 선수인데 33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선수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48세면 우리나라에 따지면 거의 50세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 선수가 과연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러네요.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재밌는 선수고 40대 노장에 또 활약하는 종목이 여자 원반 던지기가 있는데요. 인도의 시마푸니아라는 선수가 58m 6이 던져가지고 동메달을 땄는데 이게 중국의 금메달 땄 팽빈보다는 9살이 많고 은메달리스트인 중국의 장치차보다는 22살이 남아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조카벌레 지금 딸벌되는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서 동메달을 딴 건데 이 선수도 사실 좀 불운이 있었어요. 20대 때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뭐 약물 의혹 나중에는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열린 자국 대회에서 참가를 안 했다. 메이저 대회만 참가하냐 이래가지고 괘씸죄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 당하고 이래가지고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이 31살 때였어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였는데 그 이후에 늦게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한 만큼 꾸준하게 성적을 내면서 이제 이번 40세까지 왔는데 이 선수도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근데 단순히 이제 아 뭐 다이만 선수 많이 나왔네 이런 정도라기보다도 이제 김관우 선수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내가 머리로는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되는 손이 안 따라주더라. 그래서 그게 좀 힘든데 그 그 이러면서 나이가 먹은 게 좀 느껴진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자신감 가지면 아 우리 모두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있지 않냐 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노익자왕들을 과시할 수 있는 여러 선수들의 어떤 마음에 좀 불을 당기는 또 그런 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희망을 주는 얘기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준규 기자 보기에 좀 아쉬운 경기 있었나요? 네. 뭐 좋은 얘기만 쭉 말씀드려가지고 뭐 굉장히 우리가 잘했다 뭐 이런 평가만 내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그 우상혁 선수가 요번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출전을 하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미스터 스마일 네. 아 또 바르심나와라 나 경쟁해야 재밌다 이러면서 했는데 2cm 차이로 굉장히 안타깝게 열정을 땄어요. 그런 부분은 즐거웠지만 육상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메달이 3개밖에 안 되고 육상 종목의 한국 대표팀의 성적이 14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력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시안에서는 중국, 일본하고 한 번에서 3위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경제력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기초 종목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국위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사실 지난번 프리뷰 때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구, 축구뿐만이 아니라 배구, 농구도 연봉도 알려드리면서 막 했는데 배구, 농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참사 수준이었어요. 네. 인기에 비해 좀 성적이 좀 이런 우려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체질 개선을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자가 수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출전했거든요. 뭐 참패, 당연하죠. 처음 출전했고 그다음에 한 골 넣으면 잘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런 도전들도 계속해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우리 수영이 얘기했을 때부터 느꼈는데 우리가 씨를 잘 뿌려두면 언젠가 그걸 다 수확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오늘 이제 거의 저희가 총정리를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도 중요한 경기 있는데 오늘 양궁 여자 결승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결승이 있고요. 그리고 축구 한일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하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속속 cbs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